1, 2, 3 2, 3 2, 3 1, 2, 3 2, 3 1, 2, 3 맛있는 거 먹고 있네요 저거 있지? NH 투자 조건도 한타를 줄이네요 공동 2위로 올라서 이거 화이팅을 꼭 하고 지나가나요 아 이가영 선수가 있었군요 먼 거리 팝업 와 이게 들어갑니다 이걸 집어넣네요 저거겠지? 좋아하는 모습 보세요 이건 컸어요 박주영 선수 고기 펀 고기가 고기로 막아지네요 고기로 막아요 역시 정말 이 팀의 리더로서 저런 모습 하나가 쉽지 않은 펀치 않은데 네 부배들에게 이렇게까지 웃는 모습 보세요 다시 언덕파가 됐습니다 4번을 권위 꼭 넘어가야 됩니다 고기는 선수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요 이거가 첫 톨번이 야 이름은 크론드 아닙니까 공구건설 오 이걸 망가났습니다 메디힐도 다시 잘 줄여가고 있는데요 메디힐이 계속 분위기 끌어올리는데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황유빈 황유빈 버디퍽 그렇죠 이쪽입니다 오 이것도 집어넣네요 다시 올라가는 롯데 후반에서 연속버디 기록하면서 5원 덕파가 됐습니다 오 맛있는 거 먹고 있네요 중간에 점심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선수들 중간중간 간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황유빈 선수 몇 개나 챙겨야 되죠? 왜 이렇게 많이 챙겨요? 황유빈 선수가요 몇때보여도 욕싱이 딱히 많아요 손을 얻고 이거는 비비같아요 아마 주변을 좀 나눠주지 않을까 싶은 건가요? 그렇지요 비비같아요 여러가지 좀 왜요? 안다듬고 마지막 군데 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통이 이제 항상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아마 이 대회가 뒤집자거든요 손을 고내봤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빠졌죠 빵을 들고 있었네요 언니먹을 빵을 들고 있었다 황유빈 선수 황유빈 선수 아 잠깐 맡겼던 거 같네요 황유빈 선수 황유빈 선수 응원 정말 많은 하루가 남아있고 Tuloon 쪽이 여진프로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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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주 감사합니다.